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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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메이크업하는 남자 레오 제이입니다 오늘 니키미 라즈 여러분들 한번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패션 크리에이터로 지금 네 크리에이터요? 크리에이터 바로 퀴양이라고 합니다 아주머니 오셨군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모집깡 모집깡 앞머리 뽕이 중요한데 자 그래서 오늘 이 헤어를 과연 누가 해드릴거냐면요 정말 실력있는 헤어 아티스트 김우준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춰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머리하는 남자 김우준입니다 왜 왜 저 따라해요? 네 우승 먼저 갈아입으시고 아 네 그 다음에 이제 좋아요 네 자 왜 이렇게 큐형님 안오시죠? 큐형님 좀 빨리 오세요 제가 가서 머리채 잡아올까요? 어 누구시죠? 어서오세요 큐형님 큐형님께서 네 믿긴 해 자 그럼 여기로 오세요 오 마이 갓 큐형님이나 굉장히 건강하고 입감적이고 글라머러스한 그런 어 엉덩이 때문에 앙기가 좀 바쁘다네요 이거 그거 아니에요? 지금 너무 개그 프로그램 같습니다 여러분 저 패션 크리에이터에요 자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빨리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네 좀 메이크업도 이제 피부 표현은 좀 미리 해두시고 오셨습니다 네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하이라이터를 먼저 얹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 밑에다가 먼저 하이라이팅을 넣을게요 이렇게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자 그 다음에 이마 부분에 하이라이트 그 다음에 콧대랑 콧대 그리고 이 척끝까지 밝혀줍니다 이제 이 치크 약간 흑인이잖아요 글로시하지만 좀 어두운 피부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감하게 네 광대 부분에다가 네 오 마이 갓 온돈이는 무거워요 이게 온돈인지 수박 덩어리인지 모르겠어요 광대 부분을 따라서요 이렇게 네 어두운 컨실러 지금 음영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시간이 없는 관계로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네 자 이렇게 어두운 쉐딩으로 안쪽을 넣어주면요 좀 자연스럽게 라기보다 뭐랄까 좀 태닝한 느낌이 나겠죠 네 케이트에 나오는 되게 좀 어두운 파운데이션 쳐볼게요 근데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되게 인도 여자분 같으세요 네 나마스테 나라라라라라라라 아라비아나 아라비아나 아라비아나이트 으흐흐 자 이렇게 어두운 컨실러로 좀 이렇게 외곽 부분을 먼저 칠해줍니다 네 어두운 파운데이션으로 얼굴 전체를 도포를 해주고요 일단 이 하이라이트 존을 지금 남겨뒀어요 자 이제 여기 하이라이트 부분을 좀 더 펴줄게요 이렇게 자 지금 눈 밑에 부분 이 광대 앞부분 쪽에다가 하이라이트를 넣으면요 흑인분들도 굉장히 좀 섹시하게 좀 탔는데 약간 하이라이팅이 있는 느낌이잖아요 이건 좀 건강하게 음 약간 좀 그을린 약간 글로시한 그런 느낌 니키 니키 아 나 이 몸매는요 이거는 거의 월드컵이었는데 뒷컵도 아니에요 오 마이 갓 깜짝이야 자 일단 음영감을 먼저 줘야 되는데 좀 약간 어두운 음영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니키 미나즈 아이라인은요 굉장히 강렬하고 셉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눈 뜨지 마세요 네 네 자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잠깐 니키 미나즈 마냥 아무래도 니키 미나즈는 좀 약간 붉은 섀도우가 있어야 해요 음 무서워요 무섭지 않아요 왜 무서워요 잡아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래쉬는요 찝은 다음에요 눈썹배 갖다 댄 다음에 잘근잘근잘근 씹어주잖아요 그러면 얘가 알아서 쫙 서요 비록 되게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왜 저랑 술 드시고 싶나요? 연락주세요 이게 미나즈가 완성되기 무섭게 빨리 끝나버리겠네 미나즈가 지금 스케줄 스케줄 있으셔서 빨리 가셔야 된대요 콘서트 이곳이 약간 백스테이지 같은데요 실제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몇분 남았나요 지금 52분입니다 8분 남았습니다 콘서트 8분 남았습니다 미나즈상 어떠세요 지금 기분이 으아 정말 완벽하게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올라가요 미나즈 이렇게 올라가요 미나즈 생각보다 큐형님이 두상이 너무 크셔서 네 제가 알겠습니다 아니 이거 폭력방송인가요? 그러면 안돼요 립 립 가만히 계세요 니키 미나즈는요 립이 너무나도 두꺼워요 그래서 흠이 패션퍼런 두상이 크대 느낌이 나 왓? 앞머리 소라빵 같다 보세요 원래 이 머리는 소라빵 앞머리가 포인트입니다 잘 봐주셨네요 공연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리니키씨 리니키씨 준비하십시오 네 지금 약간 빼놓으실래 안께래 안께래 안껴 안 하시는건가요? 나오셔서 잠시만요 이거 돈 주고 사셨잖아요 자 입술을 좀 강조해 주시고요 약간 글래머러스한 입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한번 니키 미나즈 비교해 볼게요 네 그러고 계세요 사진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어떤지 한번 보셨어요 네 저렇게 똑같이 한번 따라해주세요 언니 너무 예뻐요 골반에 튜브 낀거에요 사슬도 있으니까 오 마이 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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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니키씨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Them know you are Hello Hi My name is Lee Kim Minée Nice to meet you He a hair designer So your hair He's work 자 이제 끝난 시간이래요 여러분 자 니키미나주와 함께했습니다 오시고요 우준씨와 함께했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큐영씨의 색다른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즐거운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니키씨 한번만 보여주세요 안녕 니키미나주와 함께했습니다 레오제이랑 큐영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MBC 능력자들 여러분들 많은 시청 바랄게요 안녕 구독해주세요 팔로미 너무 급파이파이해서 미안해요 팔로미니키만요